요즘 봄입니다. 여기저기 좋지만 특별히 대학 캠퍼스는 얼마나 정말 낭만이 넘치고 좋을까 싶은데요. 젊은이들이 정말 가슴 설레는 물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겠습니다만 캠퍼스는 굉장히 좋을 텐데 요즘 캠퍼스에서 봄을 만끽할 여유가 없고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네, 교육부가 추진하는 프라임 사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서울 캠퍼스의 봄을 앗아갔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과 스토컨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스토컨 인사이트 박지정 문화평론가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뭔 얘기입니까? 대학에서 프라임 사업으로 학내 갈등이 있어 시끄럽다. 얘기 좀 해주세요. 대학 구조조정은 언제나 학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프라임 사업 또한 정부의 주도 하에 대학의 학과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일종의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생과 학교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숭실대, 중앙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대학장하고 자연과학대학장이 사퇴를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정원조정위원회에서 공대와 IT대학을 제외한 6개 단과대학 학장들의 반대에도 학교 측에서는 찬성을 해서 인원조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거에 대한 반발로 사퇴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과대학별 정원이동학문단이 신설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없다. 교내의 어떤 학내 구성원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402명 정원에 문화창조융합대학 신설을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총학생회 측에서는 몇 개월 만에 이런 걸 만들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200여 명의 재학생들이 또 모여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화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항의의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조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죽었다라는 표시를 그런 식으로 좀 돌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내 통폐합 구조조정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대학 내의 이야기인가? 좀 기업에서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학 내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 프라임 사업이 정확히 어떤 거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 프라임 사업을 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학에서 어떤 산업화 측면에 따라서 이 국가가 좀 필요로 하는 그런 학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학교를 구조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것이 결국엔 프라임 사업의 이유거든요. 이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과 정원을 조정하면 그래서 산업에 맞게끔 지금 필요한 어떤 것들에 따라서 대학교를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지원금을 줌으로써 장려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학과를 이런 식으로 통폐합해버리면서 아무래도 학교라는 곳이 단순히 취업이라든지 산업적 측면에서만 운영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대학교가 가져야 된 어떤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런 것들이 내가 공부하러 갔던 과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공부하러 갔던 과가 갑자기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학과랑 통합되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공부를 하러 간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지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갈등은 많은데 이름이 멋있잖아요. 프라임 사업. 네. 이 뭔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이 영문자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갈등과 반발은 많은데 학교 측은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 접수 마지막 날 많은 대학들이 도전장을 내서 경쟁률이 꽤 치열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갈등은 있어도 대학은 한결같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려 68개 대학이 신청을 했고요. 가장 경쟁률이 심한 곳이 이제 수도권 대형 사업인데요. 4.5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수요선도대학이라고 이제 대형 사업인데요.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숙명여대, 이나대, 중앙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평택대, 홍익대 등이 신청을 했고요. 창조기반 선도대학이라고 이제 소형 사업입니다. 경기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명지대, 산기대, 상명대, 성공회대, 성균관대학교, 성신여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세대, 협성대 등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결국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선정만 되면 최고 300억부터 최소 5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든 좀 대상자로 선정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또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학내 반대가 굉장하고요. 그리고 또 요건이 까다롭기도 한데 이렇게나 많은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을 신청한 이유, 정말 지원금, 돈이 이유가 하나뿐인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돈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이냐는 요구만 물으면 학교 관계자는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수면적으로 그 이유가 크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학문의 전당이고 공부만 해야 될 것 같고 이러긴 하지만 연구에도 돈이 들어가고요.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이런 지원, 체계 지원을 해서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의 경우에는 무려 1,500억에 달하는 이런 어떤 지원금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소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어떤 세금 지원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싶은 욕심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야 그렇겠죠. 돈을 받아서 본인들이 착복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건데 그게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선정이 만약에 되면 학교 측은 대학 발전을 내세우고 있고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는 어떤 혜택이나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확실히 재정을 확보하게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다녀보셨다면 느끼겠지만 학교가 등록금을 받아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돈을 쓴다. 우리를 정말 발전시켜주려고 노력한다고 느끼는 학생분들은 그렇게 많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구심이 분명히 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마 선정이 되더라도 과연 우리가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어떤 재학생들의 갈등, 그 다음에 불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이 학과 통폐합이 어쨌든 이뤄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그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간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연 내가 공부하고자 했던 것을 계속 정말 어떤 집중 있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공부하러 갔던 것이 갑자기 그 과가 통폐합되거나 사라져버린다면 이분한테는 이 사업에 선정된다고 해서 재학생으로서 볼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재학생마다의 어떤 또 평가는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죠. 신설학과가 있는 반면에 이제 문제는 통폐합되는 학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 대학들이 이미 학과 구조조정 진행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학과 구조조정이 이번에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프라임 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는 처음이지만 이전부터 정부 주도하에 어떤 학과를 바꿔오는 노력들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재정지원 제한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재정지원을 막고 이를 통해서 좀 학교가 좀 더 나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조정 자체는 계속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없어진 학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6년간 무려 995개의 어떤 학과들이 사라졌거든요. 거의 매년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까지 그리고 2015년에는 무려 287개의 학과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없어진 학과들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문화예술 쪽 그러니까 취업률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게 백년대계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학교가 너무 많거든요. 지방에 가면 대학교 많잖아요. 지방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평가에서 결국 잘못하는 학교는 정원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돈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정부 방침이. 이제 새롭게 지금 또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요. 자, 뭐 학교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내년부터 공대로 편입을 한다고 해서 또 학교에서 좀 시끌벅적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참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만화 애니메이션이 공대로 편입된다는 게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세종대학교의 만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선망의 대상인과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은 만화계에서 혹은 애니메이션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모 웹툰을 그리고 있는 하일권 씨 같은 경우에는 모교계신이라든지 산봉이발수라든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리링이라는 작품을 만든 이 국중록 이상신 작가도 이제 세종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당연히 다 아실 겁니다. 이현세 씨 공포병인구단을 그리셨던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 분인 그런 분이 또 교수로 계시거든요. 이 만화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극과를 공과대학, 공대 쪽으로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실 학교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만화 애니메이션과에서 단독으로 그냥 공부를 한다면 결국 만화 하도급 업체나 그런 인력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공대로 편입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확실히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납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화 애니메이션과에서 공부했는데 내가 공대로 통폐함이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했던 학과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터무니없이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박탈감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박탈감이죠. 이게 사실 정부가 꼭 이렇게 주도하지 않더라도요. 이 대학교의 과들을 잘 살펴보면 매해 취업이 잘 되는 학과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좋은 학과에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어떤 수요가 많은 학과와 수요가 적은 학과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수요가 적은 학과라든지 좀 소규모의 학과에 지원했다는 건 그 학생이 정말로 취업이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난 이 학문을 배우고 싶다인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과가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혹은 요즘 산업화 어떤 산업 그런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진다고 하면 그 학생이 가지게 될 어떤 박탈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더니 우리 과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이 학과의 마지막 학생이 된다.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그 학생들이 느낄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을 좀 장려해야 되는 학교에서 오히려 제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좀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도 이제 변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경영 마인드가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하면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한 이사장님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교수들이 반대하니까 배를 쬐달라는 말이냐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하겠다 이래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학교가 구조조정, 학교 발전 혹은 영리적인 목적 이런 것과 함께 또 학문의 본질적인 상하탑의 문제 이런 문제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님.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양립하기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요. 학문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킨다. 이게 백년지 대개라고 정말 중요한 그리고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대학교마다의 어떤 수익사업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개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학교가 조절해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력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의 주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취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을 잡아놓고 자꾸 학교에게 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상으로 자꾸 학과를 바꿔나가고 통폐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할 때 중요한 형태의 대학교로 조정을 하는 작업을 정부가 너무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그런 학과에 돈을 더 지원하겠다. 그런 학과를 좀 잘 만든 학교에게 조금 더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자꾸 학과 통폐합을 해서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과는 없애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없는 학과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해서 바꿔라라고 없애라 통폐합하라라고 너무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는 것 같은 거죠. 만약에 장려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의 어떤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투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기초학문이나 남들이 가지 않으려 하지만 그럼에도 꼭 중요한 나라에서 육성해야 될 어떤 그런 학과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한다면 이런 식의 반발 그리고 학생과 학교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대학들이 신청을 해서 그 대학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 사업 대학이 이 중에서 선정이 되면 학과 폐지나 통폐합이 금물살을 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학내 갈등과 그 잡음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교육 당국 그리고 대학 측 또 교수 학생 상생의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학문을 배우러 가서 싸우기만 하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예가 있긴 합니다. 이 신청했던 학교들 중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어떤 추진 방향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계속 지속적인 교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학생들의 투표를 해서 굉장히 높은 투표율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학교의 발전을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이나 방향을 학생들과 소통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래도 갈등의 요소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학 얘기 나온 길에 동국대학교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동국대 학내 갈등이 끝이 안 보이게 몇 년째 이어집니다. 교수협의회 회장을 학교에서 해임 처분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 반대하고 학내 갈등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동국대는 정말 갈등이 심한데요. 학교 측과 이제 학생 측이 아주 서로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서로 대립하는 기자회견까지 진행했을 정도인데요. 이 학교 측은 학생회를 재학생 명부를 무단으로 폐기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회 측은 이런 것이 학생 자체를 탄압하는 행위다라는 식으로 이제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좀 길었기 때문에 해결될 기미가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학교 측과 학생회 간 그 면담 자리도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면담 자리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제 총장이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면담 일정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네. 총장이나 이사장이나 오신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신뢰를 못 받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동국대 문제가 오래 끌어왔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곳은 객관적으로 밖에서 볼 때 어떻게 좀 봉합이 좀 돼야 될까요? 해결방안이. 이게 싸움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상처가 또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작은 거에도 서로 아픕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서로의 어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뢰를 잃은 서로 쌍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쌍방이 어떤 합의를 해서 해결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 서로 어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감정의 고를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이 과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감춤 없이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의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서 내가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어떤 협상의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구나 라는 것을 서로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등록금도 높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인기 강좌를 거래를 한다고도 하던데 수강신청도 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이렇게 프라임 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과의 갈등까지 참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그리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박지종 평론가를 어떻게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런 환경이 언젠간을 만들어지기를 오늘은 이렇게 박지종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